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런 식으로 추석 전에 이미 곽상도 50억 퇴직금 논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췄다가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다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에 서너 명 더 제보가 왔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곽상도 아들 50억 원 논란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있었단 얘기고 이런 심각한 내용을 이미 국민의힘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이걸 여권에 뒤집어 씌우기 하려다 역풍 제대로 맞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대지로 보는 거냐 국민의힘 게이트다 상식적으로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강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곽상도 의원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하자 서둘러 곽상도 의원과의 절연에 나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한다고 손절이 될 문제입니까? 윤희숙처럼 사퇴하면 그냥 국민의힘과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만약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짓들을 벌이는 거라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재니 뭐니 해도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곽상도의 명은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진심으로 곽상도 의원을 추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잠재워야 하니까 겉으로는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막상 하는 행동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뒤집어 씌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야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치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최재형, 하태경 이들도 곽상도 씨를 향해 날을 세우는 듯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식으로 추석은 물론이고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재미보다가 갑자기 곽상도 아들 50억 논란 터지자마자 이런 식으로 태세전환하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서 결국에 국민의힘의 목적은 따로 있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면서 곽상도도 수용했다.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특검 반대다. 맞으면 추천 눌러보라는 댓글에 무려 만 개 가까이 추천이 달리기도 했고요. 대부분이 특검을 왜 하냐? 공수처가 있고 검찰이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건 대놓고 시간 끌기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얄박한 꼼수가 이미 시민들 손에 다 간파돼서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요. 곽상도 아들 50억이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수민으로 보면 4위에 해당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을 최근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도 했고요. 특히 대기업 임원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30대 초반의 곽상도 아들이 받았다는 것 자체에 여야 할 것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윤호종 원내대표 또한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받았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김기현은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알고 숨긴 건지 아니면 몰랐는지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대표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거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데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국회 보좌진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습니다. 퇴직금 500만원이라도 줘봤냐 이런 뼈를 때리는 국회 보좌진들의 분노가 표출이 된 거죠. 당연히 2030 청년 세대들은 특히나 상대적 박탈감 분노 허탈함 이런 걸 표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말해 현타가 왔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청년들 회사원들은 상상도 못할 성과급 소식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명확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게이트라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도둑의 힘이라는 확실한 대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최근 곽상도 의원은 자기는 잘못 없는데?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더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양비론을 펼치는 기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물타기하고 또 양비론 펼치고 실체도 정확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따님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그렇게 난도질해대더니 어떻게 이걸 두고 양비론 펼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카이 대학생들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양비론을 즐겨 펼치고 있는데요. 안철수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 사이에 오직 중간만 택하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극중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때 비호감도 1위를 압도적으로 찍었던 안철수 씨 이런 식으로 10년째 똑같은 짐만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최순실 국정농단조차 속급 장난으로 여겨질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저렇게 쉽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권력층의 탐욕은 끝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비론 펼치는 거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냥 안철수하면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정치인으로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뭘 해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저격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만 하면 기승전 반문 펼치더니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또 저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사람이 갈수록 이상해진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이든 안철수든 공감은 못하지만 왜 저러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발언이죠. 모두가 공범이다. 사과해라. 한마디로 양비론에 탑승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면서 글은 길게 썼는데 정의당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알고 이러는 걸까요? 왜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의당까지 응원하는 범진보진영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대부분 이탈시킨 게 바로 지금 정의당 류호정 의원 때문입니다. 이에 페이스북에도 대부분이 비판의 목소리들이었고요. 팩트체크 좀 더 해보고 글을 써라. 정의 없는 정의당을 보면서 이제 정의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도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개인이 또 주목을 받죠. 여태까지 정의당이 지켜온 역사와 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비판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류호정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비판을 하고 응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노동의 가치 아닙니까? 퇴직금 3천, 성과금 5억, 산재위로금 44억 원. 그러면 여태까지 역사 중에 산재위로금으로 44억을 받은 사례가 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그걸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전 사무총장인 신장식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1억 798만 1988원. 이게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요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재사망보험금의 평균 액수라는 겁니다.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한마디로 이걸 여태까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여겼다는 거죠. 게다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절반쯤에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값은 1억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곽상도 아들은 팩트체크 결과 산재 신청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둘째 치더라도 44억원이란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람의 목숨값에도 계급이 나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단순히 쇼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상도 얘기를 하느라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청탁고발 논란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게다가 국민대의 거짓말이 최근 MBC 보도를 통해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5년 지나서 검증 못한다던 국민대가 교육부에는 시효가 폐지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시효가 지난 논문을 실제로 검증한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대 대학원생과 국민대 교수도 아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교육부에는 논문 검증에 시효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선 김건희 논문에는 시효를 적용해서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발을 빼버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특혜인 겁니다. 게다가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조자 논문 10건 정도에 대해서 연구 부정 조사를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하죠.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끊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